아, 진짜 다시, 다시. 아니, 카메라야. 누구한테 이걸 들어야 돼요? 그들 선택되지 못해요. 빨리, 빨리. 어, 좋아하는 연예인. 아이돌? 아이돌. 여자 아이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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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4명인데 봐. 레드벨벳. 아니, 4명, 4명. 레드벨벳. 시스타. 아니, 그게 좀 전해보. 야, 요즘이라니까, 형. 요즘? 요즘? 오! 나 춤을 모르는데. 춤을 춰봐. 춤을 몰라요, 형. 노래? 노래도 잘 몰라요, 형. 오케이. 오, 괜히. 오, 괜히. 오, 괜히. 오, 이거 뭐야. 에스파. 왜? 춤. 춰야 돼, 형님. 네. 넥스트. 아이, 춤, 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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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. 나, 춤. 아, 너, 춤. 아, 춤. 오케이. 네, 성공하셨습니다. 그럼 누구예요, 이제? 성공하셨습니다. 지훈이 아니에요? 넥스트. 당연한 공격한다고. 그러니까 그건 너보다. 여기 보여주세요.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. 아니, 저는 왜 이런 거 아니죠, 이거? 아니, 이거는 쉬운 거 아니야? 쉽지. 이거 완전 싱겁게 끝날 거 같아. 파이트 성공이야. 파이트. 못나요? 꺼져. 형. 내가 형보다 배우 잘해요. 미친놈. 갑자기.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 번 해주세요. 해주세요? 해주세요? 너 잘해? 너 배우 잘해? 아니요. 그러면은 내가 형보다 잘생겼네. 잘생겼어. 제가 형보다 지가 두둑해요. 두둑하겠지. 자존심을 세우면서 말을 하란 말이에요. 내 자존심을 세우라고? 네. 이거 완전 싱겁게 끝날 거 같아. 뭐라 말해? 좋게 말해주겠지. 아니. 형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. 나 실리콘 하는데 이거? 빨리요. 너 잘해. 아니.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. 방을 이동할까요? 방이요? 그랬는데 한번 가봐. 일부러 죄송해요. 안 해준게. 저, 저. 제약이 형이. 내가 제약이 형이. 너 아까 그거 나 뽑은 거 알아. 안 덮어. 닫혀 안 나와요. 그렇죠. 아니 이거는 쉬운 거 아니야? 아까 저기 같이 했었잖아. 다 갔잖아. 형님 아는데? 지금 실패했어요. 죄송해요. 저한테. 저한테요. 너 했어? 네. 실패했다고? 네. 죄송해요. 갑자기 착한 척해요. 감독님한테 더워. 감독님 좋다. 아닌 것 같아. 그거 아닌 것 같아. 이번엔 자신 있으신가요? 자녀. 점점 자졌돼. 자신감에 떨어져 가고 있어. 알겠죠? 제가 형보다 배구 잘하면서 토스도 잘해요. 나한테 형 세기야. 이거 왜요? 아니 네가 더 해봐. 형은 못생겼어. 나 엄마나 할 것 같아. 형. 형은 발 냄새도 나고 겨들리는 새도 나고 하다못해 귀꾸려해서 냄새 나요. 진짜? 뭐라해. 네가 나쁜 새끼야. 아니야. 넌 고라쟁이야. 아니야. 비교를 하면서 형이 더 우월하다는 그런 말을 해야 돼. 이게 이게 좀 오지다거든요. 아니라니까요. 어? 됐어요? 아니야. 됐어요? 왜? 아. 아 이거요. 그냥 너 다 욕하라고 하면 안 돼. 아니요. 제가 토스도 잘한다고 했죠? 근데 형이 토스도 났잖아. 겨드랑이네. 겨드랑이네. 아니. 겨드랑이네. 나 깃구멍에 썬 냄새 나. 땅냄사. 야. 너나 더 웃어. 내가 그거랑 낫지. 뭐 이래야 해. 그건 네가 그냥 커서 쓴 거 아니야? 그 많은 데 다 왔어. 재성이 형은 연기고요. 민욱이 형은 모른 척하는 거야. 다 나쁜 형들이에요. 야. 냄새 다 들어도 내가 너무 덜 날 수 있다고.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스크림 보고. 감사합니다.